경북 곳곳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배치된 경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새누리당 윤재욱 의원에 따르면 각종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경북에 설치된 CCTV 통합관제센터는 구미, 칠곡, 군위, 영주, 문경 등 모두 5곳이지만 경찰관이 배치된 곳은 문경 1곳에 불과했습니다. 이들 5곳이 관리하는 CCTV 장비만 2,400여 대에 이르고 지자체 인원은 130명을 넘는 데 비해서 경찰관 배치가 부족해 사건,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부족하고 민감한 정보에 대한 침해 우려도 있는 만큼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